xsfm입니다. p o d e r 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 객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지요. 오창훈 씨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절에는 이 계절은 계절 관련된 사람들 투성이라고 보시죠.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분들. 장마철이 되면서 폭우에 의한 피해들이 뉴스에 소개되는 걸 보면서 오래전에 있던 제 얘기가 문득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일이라 기억하는 부분은 극히 일 부분이지만 맞아요. 저도 다섯 살 때 누군가가 집어던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부딪힌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부딪힌 것만 기억나고 그 앞이 기억이 이게 놀다가 이런 건지 중력에 그러니까 갑자기 중력이 없어지면서 몸에서 혹은 혼나서 이런 건지 누구랑 싸웠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다섯 살 때 기억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는 누가 집어던졌다면서요. 전원에 따르면? 모르겠는 거예요. 전원들이 달라요. 또. 고양이들도 그런 식으로 기억할 거예요. 내가 쥐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아닌데 난 피자였는데. 뾰족하긴 했지. 어차피 쥐를 되게 도형화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세모 그려서 앞에다가 코 그리고 이러니까. 미대생의 번역이죠. 이렇게 되겠죠. 아 쥐를 피자처럼 만들어서. 네네. 쥐의 머리를. 다섯 살 때 일이라 기억하는 부분은 극히 일 부분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과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제 기억처럼 사연을 써보죠. 그 당시 저희 집 옆에는 운동장이 넓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와 함께 중학교 운동장에서 바퀴 달린 말을 자전거 대신 타고 놀곤 했지요. 이 바퀴 달린 플라스틱 말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옆으로 잘 넘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애들이 잘 안 까져요. 뭐가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매일 그렇게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고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시면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은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 일어났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비로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여 외출에 대한 욕망이 쌓여가고 있던 중. 이런 거 좋은 기억인데요. 아기들은 외출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뛰어놀아야 되는데. 문제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날은 아침부터 햇빛이 쨍쨍하게 돼있죠. 하늘은 맑아 놀러 나가기 그만인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 동네 친구와 함께 중학교 운동장을 찾아갔고 말을 타거나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장 곳곳에 있는 얕은 물웅덩이와 다름없는 물웅덩이를 밟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워너브라더스 만화가 아니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환상특급 같은 경우가 많이 봤죠. 똑같은 웅덩이를 퐁당퐁당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팍 빠지는. 환상특급 같은 경우가 빠졌는데 다른 세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죠. 그 웅덩이는 그 전날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파놓은 큰 구덩이였는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런 게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운동장인데요. 운동장에도 그런 짓을 했나 봐요. 그리고 운동장의 흙은 좀 다른 재질이잖아요. 그냥 진흙이나 그냥 모래가 아니라 약간 화강암 쪼가리 같은 그런 건데 제 기억에 따르면. 위에 몇 센치는 그렇죠. 어쨌든. 아래는 그냥 동네 흙이죠. 어쨌든 운동장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산에 쓰레기 많이 묻었어요. 특히나 무슨 수선 공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옷 공장 이런 거 하시는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몽태기 이런 거를 요즘처럼 이렇게 압착해서 건설용 자조로 쓰고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렇겠죠. 묶어놔버리고 그랬었어요. 전 기억납니다. 도중에 내리는 빛 때문에 인부들이 미처 메우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 구덩이를 탈출하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더 무거웠던 저는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제 친구는 그나마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미신 중에 하나가 있죠. 엄마의 촉은 초자연적이다.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잘 맞춰서 무섭잖아요. 너 오늘 카드깡 했지? 눈빛을 보아하니 카드깡 한 것 같아. 나름 신종사기인데. 우리 엄마는 촉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혹은 전화를 받아서 카드사 직원이 리볼빙 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예 했지. 이런 촉이 있단 말이야 엄마들은. 리볼빙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청각 시절에 리볼빙. 많은 유혹을 받죠. 평소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운동장으로 무작정 달려오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운동장에서 저희가 빠져있는 웅덩이로 뛰어드셨습니다. 이게 한 3주 전인가 그 알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피해자가 있는 곳에 뛰어들지 마라. 그냥 희생자가 늘어날 뿐이다. 뭘 이렇게 던져서 잡고 나오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어야 할 텐데. 부모는 종종 너무 용감한 스타일이에요. 그곳에 웅덩이가 있고 우리가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지만 그냥 기적처럼 그곳으로 이끌렸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어머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손에 잡히는 아이를 건져내셨고 먼저 건져진 제 친구는 건져내자 물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겼던 저는 반응이 없었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줘야 했지만 그 구덩이는 어머니께서 혼자 나오시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때마침 아저씨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고 어머니께서는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멋진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틀렸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That's wrong. wrong man. 그냥 가버린 거예요. sad man. 이게 뭐죠? 되게 그 저기 뭐랄까 초현실적이네요 지금 느낌이 그니까 말이에요. 일단 글로서는 막 이렇게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도 아니고 구해 주시겠습니까? 저러죠. 우주 플리스. 구해 주세요. 구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거저되고 틀렸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긴박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예의가 없고 예의가 지나간 거예요. 뭐여 대체. 경우가 없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억해보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걸 본 적은 없는데요. 어릴 때는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시대극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불에 탄 집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구경하는 사람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정말 그렇죠. 특이한 점은 그냥 가버렸다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지적한 것처럼 보통 구경이라도 인간의 본능상 구경이라도 보고 있게 되지 그거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도와주지 못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혹은 시절시절이니까 근처에 공중전화가 없으면 공무원을 부르기 힘듭니다. 또 아 그럼 이 아저씨는 순서가 틀렸네. 구조 요청부터 해야지 공중전화를 찾아간 거예요? 순서가가 생략된 거죠. 아 올바른 시민 똑똑한 시민이다. 순서가 틀렸네. 주변에 전문가의 구조 요청부터 해야지. 진짜 틀렸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가버리는 사람을 돌려세울 수도 없었고 집에 있을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이 상상이 잘 안 돼. 이건 분명히 학교 운동장인데 그냥 길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왜 또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뿐더러 뿐더러가 아니라 뭐냐 상상을 해보잔 말이야. 학교 운동장에는 무슨 업무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뿐더러 이것을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그게 그나마 낮은 가능성이 거기 그때 당직일선 선생님이 지나갔다거나 그게 아니면 제가 당했던 중학교 기준으로 생각하면 끝머리 길 쪽 끝머리까지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 바로 안쪽 길 바로 안쪽 운동장은 밖에서 보여요. 화단이 듬성듬성 지나가던 사람이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운동장이 아니구나 밖에 서 있다가 화단 안쪽으로 슥 보고 틀렸네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말 집이 근처 긴 근처셨나 봐요. 거리상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 않는 위치였지만 마당에 계시던 아버지는 그 희미한 소리에 급히 그곳으로 오셨고 저와 제 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이 좋았던지 저는 깨어날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것인데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뒤늦게 연락받은 친구 어머니가 오셨고 그 친구에게 누가 구해줬는지 물었는데 친구는 어떤 아저씨가 구해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눈을 떴을 때 틀렸네 라고 말하고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구해줬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진짜 이 아저씨 뭐예요? 저승사자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너무 기준을 전제를 하고 얘기했나요? 게이트 키퍼야? 근데 데리고 가긴 틀렸네 살아났으니까 문을 열어줘야겠네 이러고 왔다가 아이고 틀렸네 죽긴 틀렸네 명이 길구나 이러면서 공쳤네 원래 써있던 게 오늘인데 이러면서 그냥 갔네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뛰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들었대 이러면서 아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이사를 갔고 그 중학교를 다시는 찾아가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큰일인데 기억이 거의 안 나서 그런지 물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나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돌아온 사람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 거라고 아 그렇게 아버님께서 누군가가 어르신이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을 잃고 구해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깨보면 물 때문에 뭔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죠 아 물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운동장에 그런 구덩이를 파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교훈이라고 또 갖다 붙입니다 청취자답게 오창훈씨 동네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조성사자가 보기에 쓰레기를 매립해 동네에 틀렸군 인간들은 글러먹었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창훈씨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 설정을 상상 속에서 하니까 운동장 제가 다녔던 학교 중학교 운동장을 상상하고 거기에서 갑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뛰어오셔서 풍덩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틀렸네 하고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시고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상당히 초현실적이긴 합니다마는 맞아요 어쨌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네요 이건 근데 또 뭐 다섯 살 때 일이라고 하시니까 오창훈씨의 나이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옛날에 사실 지금이었으면은 이 쓰레기 매립한 이 당사자라든지 이건 거의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기 때문에 권실치사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했을 테고 지금 이런 일을 겪었으면 주변에서 당연히 뉴스화가 돼서 맞습니다 뭔가 처벌도 받았을 텐데 맞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냥 살아나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룩 끝나고 관계자들은 여전히 분명히 미스테리는 남아있습니다 이 틀렸네 아저씨 누구냐 오창훈씨 다섯 살경에 이게 지역과 연도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아주머니를 보고 틀렸네라고 말씀하셨던 아저씨를 찾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는지 설명이 이게 뭐가 틀렸는지가 제일 궁금하네 사실은 그런 거긴 하겠지만서도 구해주기는 틀렸네 이거는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알씨에서 어떻게 방송했나요 결국에는 재난에 대처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사실은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함부로 구하는 거 아니다 구할 수 없다 주변에 튜브라든지 줄에 묶어서 무엇을 던지거나 혹은 그냥 가장 근처에 있는 해상구조대를 찾는 것이 가장 똑똑한 짓이고 예를 들어 이런 데 말고 바닷가에 갔는데 이한류에 끌려간다 그럼 정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냥 우연히 매우 운 좋게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보통 한다고 움직여봐야 더 나빠지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건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이미 틀렸네 겠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순서가 틀렸네 내가 가서 신고를 하고 올게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승사람이 아니다 오늘 데려가긴 틀렸네 라는 얘기다 윗선에 뭐라고 보고 하지? 살아버렸는데 이런 걸 고민하고 지나간 검은 옷을 입은 누구일 것이다 이쪽으로 상상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친구분이 죽기 직전에 박해가 가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창훈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